인간의 가장 큰 무지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10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의 자세죠.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것은 많이 아는데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국어로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극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로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궁금해서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지식은 영적인 게 거의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이라든가 경험, 양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만든 세상의 역사 어땠습니까? 전쟁과 재앙의 연속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내지 못해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조금 현명한 사람은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합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사회 제도를 탓하거나 지도자를 탓합니다. 예를 들면 추레굽에서 온 추레굽에서 온 추레굽에 한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세요. 그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누구를 탓했냐? 모세를 탓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모세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게 모세 때문에 온 겁니까? 사울왕은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렸죠? 다위 탓인 줄 알았어요. 아하바문이요?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번 재앙을 맞을 때마다 그 탓을 누구한테 했죠? 주변에 국가들 탓을 했어요. 애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불레셀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바벨론 때문에 우리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면 강력한 왕을 만들면 우리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막 요청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근데 이게 정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나 세상 탓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일곱 번 큰 재앙을 맞이했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루고 방황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시대마다 이들은 많은 학살을 당하고 막 재앙을 당했는데 여전히 원인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원인을 잘못 찾은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노력했던 모든 수고들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탓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조들이 가졌던 지식들을 잘 우리가 전달받아서 우리는 이 재앙을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수천 년간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끊임없는 고통이었어요 이유는 원인을 잘못 본거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원인 파악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다 나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 이 나라가 문제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한국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헬 조선이란 단어를 써요 대한민국으로 한 말도 안 쓰고 조선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나라가 지금 지옥이라 이거지 누구를 탓하지요? 다 지도자 탓을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을 탓을 해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상하게 돈 많은 재벌들 보면 분노를 해요 그들을 탓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없어지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을 만드는 지도자 다 없애버리면 파라다이스가 올까요? 거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부모님을 탓해서 부모님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옵니까?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다 나는 형제를 잘못 만났다 원인을 이렇게 거의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에요 평생 뭔가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에요 원인이 실제로 어디에 있기에 이럴까요? 성경은 원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만 인생 문제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을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문제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아담을 말하죠 그런데 이 아담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거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시작할 때부터 죄를 졌으므로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할 수 없다 왜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됐을까요 그 설명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원죄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에요 이 죄라는 개념이 사람의 입장에서 죄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라고 하느냐 누구의 입장에서 죄라고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죄는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건 죄가 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괴롭히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범죄를 말합니다 행위의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죄라고 할까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린 아이 아까도 우리 세형이가 이렇게 하고서 울고 그랬지만 엄마 입장에서 두 살짜리 세 살짜리가 막 바보를 흘리고 잘못 사는 그걸 부모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하는 행동은 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살짜리 아이가 밥 먹고 흘리고 또는 누구 가져오고 그러면 너 죄를 졌구나 이럽니까 그걸 우리도 보면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돌려줘라 빨리 그렇게 하고 말해요 앞으로 욕진되면 안 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죄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이 아 너 죄구나 이럽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죄라고 보지는 않을 거죠 자녀가 여러분을 거부하고 난 부모가 아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건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가 뭐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원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뭐로 알 수 있죠 아 너 거짓말하는 겁니까 원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가지고 원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파악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와 저주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록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전쟁을 해서 누구를 죽이고 이런 사건이 심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가장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합니까 원래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어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보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고 할 때는 육체, 정신, 마음 그리고 영적인 걸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의 수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물들이 새끼 사랑하는 거 보셨죠? 고래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예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 있으면 먹고 배부르면 좋아하고 다 그런 거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끼리 서로 죽이고 동물적인 수준인 거예요 딱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동물보다 더 잔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사는 삶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우리나라 요즘 갑의 폭력 이런 거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는 모르면 갑의 의를 괴롭히는 겁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으니까 누가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지 안 지켜보세요 별 짓 다 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듯한 사람들 나중에 뒤에서 나쁜 짓 다 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는 인간이 하는 거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대단한 수준을 기대하지 마세요 불신자한테 엄청난 인격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는다 안 받는다 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을 모르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게 짐승이지 이게 어디 인간이 사는 일입니까 자기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구덩이 파놓고 그걸 수천수만 원을 다 죽이고 가스질로 죽이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동물보다 더 하잖아요 다 배운 사람들이 이거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 인간은 동물보다 더 하다 그게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답게 되는 길이에요 드디어 인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저번에 태조상 가보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과 의논해서 이 답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분리된 인간의 삶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출협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인 그리스도가 와야 430년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을 보세요 그게 인간의 삶인가 인간을 그렇게 처참하게 이용하고 부리고 학살한 게 인간인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혜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할 것이다 로마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속국으로 사는 이스라엘 삶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은 평생 동안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율이에요 규율 여러분 이 규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규율을 정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율을 613가지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613가지는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 이걸 다 이렇게 집대성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면 인간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아무리 이걸 지켜도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 오호라는 권고한 자로다 로마서에서 나오죠 나는 지금 사망에 죽음에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단번에 해결받는 비밀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색 사건이에요 그는 다메색을 향해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이 그때 깨닫고 나서 발견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다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도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끝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 왜 이게 비밀이냐면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의외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걸 연결이 되려면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완전 절망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나서 아 절대 방법이 없구나 그때 그리스도가 들려야 깨달아집니다 거의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처참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넨트도 다 망해보고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을 때 그리스도 안다 그럼 너무 이거는 은혜이긴 하지만 비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긴 참 너무 많은 걸 손실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왜 주셨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써 놓은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 놓은 거예요 성공 성공하고 달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돈 돈하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한 거예요 자식 자식하고 자식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국가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겨다 써 놓은 거예요 이들이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앓을 때 그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비참하게 끝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비참하게 끝난다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비참하게 끝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비추어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굳이 다 겪고 나서 깨닫는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비참함을 다 겪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스테반의 설교를 듣다 깨달은 거거든요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은혜 중의 은혜라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골로세서는 비밀 중에 비밀이다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니 어느 날 한 번에 딱 깨달아지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로마서 16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 나타난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영세전부터 기록된 건데 왜 나는 이제 알았을까 이거 얘기해요 성경에는 이게 명백하게 다 기록되는데 왜 이걸 난 이제 깨달았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네라 아멘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탄실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으니 이게 참 이해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수제자였던 빌립도 잘 몰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 빌립아 너가 나하고 이렇게 3년간 같이 있는 데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예 가룻유다는 전혀 이해를 못했고요 가룻유다는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봤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뭔지가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도요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는데도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뭐 이건 뭘 탓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스 4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틀리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이 말을 틀리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얘기를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늘 골로스에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철학과 또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학문들이 있으므로 학문에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보금에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여러가지 학문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확 찾고 있어서 보금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사람들이 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갖게끔 그 글을 썼어요 그런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합시다 이 성경이 이해되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거짓된 철학이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만든 종교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 좋은 얘기예요 그게 그냥 각인되어 버리니까 보금,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다 행위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 안 들어요 골로세서에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결과가 나옵니다 유럽에서만 7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한국에선 650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건 작은 개척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로서 다 등록도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던 교회들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잘못된 이 종교관이 보금을 전부 다 모르게 막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세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누군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죠 필리포스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원래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그리스도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인이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냐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것이다 구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인간의 육체속에 담긴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걸 빌립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상 숭배를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점을 외치죠 미래가 두려워서 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래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왜 걱정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골로세서 1장 15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부터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단 한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오는 결과적인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었음을 알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복음은 아는데 전도 세계복음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해십니다 그분은 본인이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은 정복하심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일단 가서 한번 활용해보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한번 설명해보면 본인이 발견할 겁니다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었구나 제가 여러분 모시고 해외에 가고 싶은 이유는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저대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체험하고 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카자흐스탄 갔을 때 우리 하람이도 처음 봤을 거예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붙잡고 우리가 복음 전에 했는데 이 사람이 명접하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게 지금요 상당히 좋아졌대요 바뀝니다 정보고 다스리고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스 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중보자가 뭐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준다는 얘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넘쳤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우리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제 충만해진 겁니다 다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그들을 지배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리프스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의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골로세스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그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말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지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요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보이지 않는 흑암도 다 무너져 버려요 보이는 저주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난 다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보이는 저주도 떠나고 보이지 않게 오는 저주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 비밀이 충만해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혼이 동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알페와 오메가라고 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리스 3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 사단의 일을 멸하실 권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안다거나 우리를 교훈하는 분이라든가 그냥 우리 마음이나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분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죄라고 추천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 8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을 보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종교와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보고 속으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는 껍데기 보고 속은 거예요 나라들을 보면서 강대국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기를 죄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정말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냥 동물의 수준이에요 물론 사자가 무섭긴 하지 호랑이도 무섭잖아요 그러나 잘 정신 차리고 보면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그 사자와 동물은 통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별거 아닙니다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노예인 요셉이 바로 왕을 도와준 거예요 다니엘이 황제들을 도와줬어요 왜냐? 그것도 껍데기거든요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안에는 다 허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재물 세상의 학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세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 시달리고 있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게 속아가지고 그냥 같이 거기서 침 흘리고 있으면 진짜 곤란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원히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통치자여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어떤 흑암 저주 세력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정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됐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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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